자 안녕 진짜 귀엽다 귀여워 미쳤다 아니 너무 귀엽다고 줄 지어가는 거 너무 귀엽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나봐요 다디 33살의 다디가 다디였구나 다디 오타루의 젠투 펭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건 쉽다 이거는 진짜 졌다 맞힐 때가 됐어 이거 화내요 모르고 그냥 똥망쳐긴다 똥망쳐긴다 나 솔직히 탱현숙이라고 적으려고 했거든? 근데 장난 안 칠 거다 오픈 오픈 자 안녕 아 너 뭐야 빨리 아 모르고 경수야 알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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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